꼬꼬야 또 네 복실이는 어디 가고 혼자서 그러고 있어 복실이 찾고 있는 거야? 가자 복실이 찾으러 가자 복실아 복실이 꼬꼬 안 지키고 뭐 하니 복실아 어이구야 복실이 집 나갔나 뭐이다 어떡하니 일로 와봐 그러니까 니 내 한 대 오라 그랬잖아 일로 와봐 복실이 아 복실이 왔다 앉어 니 거기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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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앉아 이렇게 앉아야 얘가 놀잖아 일로 와 내 말 안 듣고니 응 자 이렇게 그렇지 자 복실이랑 놀아 복실이 오니까 조용하네 어디 갔어 자 너네 둘이 놀아 삐약삐약 걸지 말고 시끄럽게 알았어 복실이 앉아라 니가 앉아 복실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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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래야 삐약이가 니하고 놀잖아 놀고 있어 난 밥한다 삐약삐약하게 하지마 삐약삐약하게 하지마 삐약삐약 아야 삐약삐약